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한 20% 더 하락하겠다. 지금도 많이 내렸죠. 그런데 그 내용은 미국 전문가 이야기지만 또 한국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야에 좀 상당히 박식한 전문가의 의견이다. 의견입니다.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여기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시장이 1949년 이후 최대 폭락을 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구나. 49년 이후 예를 들면 통상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가라앉게 되면 안정적인 채권의 돈이 몰려가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 바닥도 아직 멀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전문가가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5%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한국의 고금리는 이제 막 시작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고통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가채분 소득에 비해 가지고 빚을 많이 진 가계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올해 세계 국채시장이 1949년 이후에 최대 폭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20%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망이니까 하나의 의견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안전한 피난치로서 국채시장을 찾기 마련인데 지금은 국채가격과 주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 거죠. 빠른 정책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자산가격 추가 하락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락 위험이. 이게 다 한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빠른 정책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와 자산가격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0.7%에 되었던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월 23일 기준으로 4.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벤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 또 이런 설명을 다하네요. 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 상승, 경기 침체 공포란 세 가지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가 저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올해 S&P 500 지수는 23%가량 하락했는데 앞으로 20%는 더 하락한 3천 선 정도를 바닥을 봅니다. 이때까지 됐어야 주식 매수 여부를 저울질해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부터 또 착실하게 매입하는 사람도 있고 다 미래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저도 좀 놀란 것은 1949년 이후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시장이 뭡니까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그냥 녹록한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과 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합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뛰고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환경 하여서 고금리 상황입니다. 현금과 원자재가 주식과 채권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가가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과거에는 100주를 살 수 있던 것을 150주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 이야기처럼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죠. 벤크 오브 아메리카의 코노미스트 등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이번에 올린 것하고 또 12월에 0.5%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한 이후에 그다음 또 나오네요.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0.25%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연초에 0%인 기준금리가 현재는 3.25%고 그리고 내년 보면 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거죠. 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래를 누가 알겠나 이렇게 의문문을 던진 겁니다. 의견이라는 것이 백과 증명의 시대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참조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결정이라는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망하거나 그런 능력도 없고 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여러분이 소개해 주는데 이런 의견이 딱 나면 뭐죠. 가장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합니다. 독자들은 이 전문가의 의견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데 그 의견들이 다 미래에 대한 가설인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 의견도 전문가 못지않게 여러분들 생생한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신혜님입니다. 금리 인상 역사를 보면 1980년대 폴보크 연방은행 회장의 금리가 13% 인상한 약 4년간 주식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2010년 닷컴 시절에 금리 6%대 2018년 금융위기 전 금리 5%대 그 이후에 양적 완화 다시 금리 인상 최소 5%로 갈 듯 합니다. 결국은 달러 1500원대 불당 주가 1800원대한테 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 전문가 의견을 한국 버전으로 다시 소개한 겁니다. 고금리 추세가 계속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으면 주가 폭락하고 그런 문제가 딜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건 뭐 다르게 하면 자산가격이 폭락한다는 이야기 뜻한 거죠. 그분한테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겠습니다. 노피어맨님입니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또 다르게 보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을 살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피어맨님은 필명답게 뭐죠? 지금이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가설인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